준비! 채팅으로 오세요 채팅으로 오세요 채팅으로 다 오신거지? 어 가자 가자 시작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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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오오오 까비까비 우와 32배다 64배! 28배! 와! 엄청 빨라! 대박! 대박! 우리 한 번 더 해보죠 진짜 최대한 높게까지 할 수 있나? 인정 인정 진짜 우리 다 같이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찍는 거 한 번 해봐요 몇 배까지 되나? 어 그러면은 무적 써드려야 좀 편하니까 무적 써줄게요 어 그러자 그러자 맵을 좀 봐서 하는 거 어때? 이미 했어 아 그래? 오케이 128배까지 가봤는데 한 번 그 이상까지 한 번 가봅시다 우리 그니까 오케이 그 이상까지 가보자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대기 타줘요 제발 시험맵이었으면 좋겠다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봐요 자루씨 우리 여기 다 같이 올라가보자 진짜 한 면도 빠짐없이 올라가 봅시다 우리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최대한 어 아 근데 여기 살짝 어려운 거 나왔다 그 뭐지 노란 색깔 분필 아 진짜? 어 이거는 근데 무중력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 같아 그래 어 화이팅 다들 화이팅 다들 화이팅 내가 뭔가 써주고 싶었는데 이미 다들 쓰셨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조금 떨어져 보였다 클럽볼다 자 일단 세명 왔구요 팔로우 팔로우는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우리 꿀밤이랑 자루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 친구 창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프로필 들어와가지고 점점점점 세 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눌러서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민성님 안녕하세요 민성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성님 반응 저 바나나 귀여워 탁월우 잘 다녀오세요 달남님 탁월우 오브 엘 다음에 뭐 할거에요 일단 이거 배속 한번 제대로 찍기 해본 다음에 좀 숨겨진 미디움에도 그렇고 숨겨진 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네 맞아 좋아 민성님 안녕하세요 하하 괜찮은 독감주사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잘 맞고 오세요 화이팅! 독감주사 맞으면 좋아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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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들어갈 때 일단 문 앞에서 다 같이 대기타고 있다가 동시에 슉 들어가자 동시에 들어가자 오케이 독감주사 맞았어요? 자루는 맞았어요? 꼴밤이는 안 맞았어요? 아 순홀 하실 건가요? 오셨다 그 편집하시는 분 맞아 맞아 아 순홀 안해봤어요 올라왔다 다들 근데 생각보다 못 올라오신다 이거 힘든가봐 민성님 안녕하세요 그때 댓글 달았던 핑크어피치님 예스 예스 실시간 처음이에요 어서오세요 계속 진짜 최대로 한번 찍어보자 여기 지금 몇 명이지? 1 2 3 4 5 6 7 7명인데 좀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제발 님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올라올게요 화이팅!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아직 많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오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크 포인트 샀어요 진짜 힘내가지고 자루랑 꿀밤이랑 차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가지고 한 분 남았을 때 들어가야돼 해볼까 지금? 두 분 오셨으니까 저 한 분 더 기다려볼까? 한 분 더 기다려볼까요? 저 지금 올라오시는 분 그래그래 저 올라오시는 분 저분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네 꿀밤이도 같이 있어요 어차피 다음판도 있으니까 다음판도 있으니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분 떨어지셨고 오 employees 조금 가지 말고 여기 서주세요 여기 여기 서세요 여기 여기 모이세요 자 갑니다 512배 다음 여길 살 Aquí 512배! 근데 이 방에서는 이제 이 방의 기록은 512배인거야 이 방의 기록은 512배! 다음 방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번 방 512배였어요? 미쳤다 진짜 아우 대박 도적이랑 무종맵 샀습니다 갑시다 편하게 올라가시면 돼요 어 편하게 바로바로 올라갑시다 여러분들 계속 몇 명까지 찍을지? 이번에 맵 지금 좀 좋은 거 같아 올라가서 대기 터지시면 돼요 맵상태 나쁘지 않구요 아주 좋아 아니요 저희 지금 64배 아니구요 512배까지 해봤어요 네 512배까지 했구요 1000배를 넘을 수 있을지 봐요 1000배 넘을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여기 다 침착하기만 하시면 충분히 깰 수 있는 맵이에요 맞아요 시간 많으니까 9분이나 있으니까 야 콜밤이 침착하네요 남색에 조심하세요 남색에 투명한 빛나는 부분 뚫려있거든요 아 맞아 이거 원래 뚫려있는거야 남색에 빛나는 부분 뚫려있으니까 거기 걸어가실 때 조심조심히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게 투명한 거는 그냥 안 밟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최대한 안 밟게 오 근데 이번 맵 좋은데 되게 좋은데 자 다들 침착하게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셨으면 스푼포인트 있으니까 재설정을 하시면 돼요 캐릭터 재설정 네 캐릭터 재설정 해주세요 재설정해서 바로 위로 오시면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신 분들 스푼포인트 있으니까 캐릭터 재설정으로 위로 올라오세요 많이 떨어지신 분들 와 맵이 다 쉽다 어 맵 지금 어 야 나 어디까지 떨어져 아 미친거 아냐 캐릭터 재설정 자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재설정하구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어차피 보니까 자 골팜에는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말고 채팅으로 쳐줄게요 다들 슬퍼하지 말아요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알았죠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우와 이번판들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과연 천대가 될지 과연 천대가 될지 다들 기록 깰 수 있을지 다들 침착하게 올라가시면 돼요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면 다시 캐릭터 재설정 해주세요 근데 많이 올라오시는데? 와 야 거의 다 올라오겠는데 이거? 와 대박 대박 근데 시간때문에 이제 슬슬 또 시작해봐야 어 맞아 시간때문에 슬슬 시작해야 되긴 한데 아 왜냐면 배속이 저분 노란머리 입은 노란머리 입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하하하하 야 다시 돌아갔어 하하하하 근데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요 자 지금 밑에 계신 두 분 한 번 세 분 한 번 지켜볼게요 지켜보자 제 친구들이 제수로 대학 간대요 아 제수로 갈 수도 있죠 마음에 드는 대학에 못 붙었으면 기회가 딱 한 번뿐이다 보니까 진짜 그게 수능 잘 못 보면은 눈물 나지 재수한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3분 남으면 도전할까요? 지금 여기 하늘색에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좀 아까워 그치? 어 근데 시간이 갑자기 많이 줄기 때문에 또 애매하긴 하다 어 그러면 이제 요거 30초 되면은 하자 저거 보라색머리 부분까지 보고 어 보라색머리님 올라오시나요 설마? 올라오시나요 성공하시나? 아 안되네요 다들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제가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채팅으로 제가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준비 어 들어가셨어 들어가자 시작 들어가야돼 시작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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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56 아 아 256 야 다녀왔는데 다 못들어가셨어 어머 와냐는 다 못들어갔어 어 들어가셔갖고 아 근데 한 명 들어간 거쯤은 괜찮았는데 그런가? 어 너무 한 명 들어간 거에 너무 여기 다시 해보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쉬우니까 무적이랑 써드릴게요 한 명 들어간 거에 너무 우왕좌왕했어 어 그러게 어 다시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보자 다시 다시 여기 재도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어 너무 우왕좌왕해가지고 여기도 아직까진 좀 쉬운 거 같아서 방 이거 하고서 방 이거 하고서 리셋할게요 이거 마지막 도전하고 이 방은 256배에요 지금 현재 256배 아 여기서 또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여기 그거다 헤어리로 그 쉬프트 해야 된다 아 참 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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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2단계에서 아까 못 오셨던 분들이 또 2단계? 아니야 저거 그냥 걸어 올라오면 되는데 그래? 응 골반 떨어졌어 저거 헤어리 안 해둘때 거기 뚫려있어 살짝 아 그러네 어 살짝 뚫려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거 써드릴게요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써드릴게요 열심히 올라와 보세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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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들어가져 나 안들어가져 아아 156배 나 안들어가져 나 안들어가져 나 안들어가졌어 근데 이게 그 뭐지 문에 들어갔다고 바로 그냥 있으지 마시고 어 나한테 들어갔다 어 뒤로갔다 뒤로갔다 앞으로 해야돼 맞아 자 준비 시작 들어가요 들어가자 아 256배 아 이거 아쉽네 일단 이 방도 256배네요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시작이래 시작 시작 64 128 아 이번엔 128 아 아쉽게도 이번엔 128이었어요 아쉽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 시켜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실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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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